전공공입니다. 송파대로 사거리에서 역으로 보겠습니다. 이게 418입니다. 여기가 417, 여기가 414동, 415동, 416동, 가락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1번 출입구입니다. 저쪽으로 가면서 214, 215, 216, 217, 218, 저 지금 111동 보이죠. 이렇게 이건 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17, 418, 저기가 214, 15, 16, 이다 25평 방식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요것들 요 3개다 요것들. 그 다음에 33평 A형, 217, 여기 219동입니다. 219동, 33평 짜리 5개가 이렇게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18동입니다. 18동 파워, 타워입니다. 218동, 이 208동입니다. 208동, 여기가 이제 109동입니다. 109동, 여기 112동, 111동, 요 사이가 110동, 여기가 제... 저거 헬리오시티입니다. 5단지부터 쫙, 이거 3단지. 아, 하늘 진짜 맑다. 3단지 앞에 공원. 이것이 책방물관이에요, 책방물관. 와, 저 이제 2단지 앞에 1단지입니다. 일단 저 단천이고요. 저 쪽에가... 저거 저 헬리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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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도 한 표정. 자, 1동, 1단지를 넘어서 여기가 2단지입니다. 이 앞에 2단지 쭉 뻔해요, 저까지 2단지입니다. 2단지 저 앞에 쭉... 진공공입니다. 송파 헬리오시티를... 6단지. 3단지. 5단지. 4단지. 6단지. 4단지. 4단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